저희는 충전관료 100%! 안녕하세요 100%입니다. 네, 전국에 계신 고3 수험생 여러분들 이제 곧 수능입니다. 수능. 저희 100%가 100%의 힘을 모아서 여러분들을 응원할 테니까요. 여러분들 정말 수능 잘 보시기 바랍니다. 파이팅입니다. 수능 날이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고 실력 많이 잘하세요. 저희 100%처럼 완벽하게 수능 잘 보세요. 잘 보세요. 그리고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에게 저희 100%가 100% 응원합니다. 지금까지 노력한 야깝지 않게 최상위 컨디션으로 아자아자 파이팅! 파이팅! 고3 수험생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. 파이팅! 저희 100%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충전관료 100% 감사합니다. 파이팅!